2021년 1월 30일 N.I.P.N의 단체 일기 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박수 일단 이제 아마 오늘이 1월 30일이긴 하지만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팬미팅 N.Connect가 한 3일? 2일? 3일 정도 남았을 시간이겠죠? 그렇죠. 네. 너무 떨리겠다. 얼마 후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람 앞에서 실제로 대면하면서 하는 중의 첫 공연이 곧 나가고 있다. 팬미팅이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정말 진짜 감격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진짜 긴 시간 동안 엔진 여러분들 많이 못 뵙고 진행을 했고 진짜 실제로 뵙는 나를 위해서 연습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좀 결이 달라서 좀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설레 하루하루 연습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도되던 앨범을 팬미팅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런 방식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한 마무리다. 마무리.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딱 무대. 그리고 다음은 느낌. 그리고 이게 음방은 저희가 공백기가 됐잖아요. 그래서 딱 그 팬미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시기적으로 딱 들어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바로 앞에서 나는 건 이제 아일랜드도 그렇고 진짜 처음이니까 뭔가 더 서로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완벽하게 해야지 이제 좀 더 이제 그때 긴장했을 때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. 사실 나도 그게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걱정이긴 하거든요. 너무 처음 겪는 그 상황이 어떤 변수가 있고 또 얼마나 또 흥분을 해서 오버페이스가 됐을까. 저도 너무 약간 걱정이 흥분할까 걱정할까. 생각보다 그 에너지가 엄청 강한 척. 너무 막 잘 알고 막 하다가 하다가 흥분 안 해도 힘든 안무가 몇 개 있잖아요.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. 팬미팅은 진짜 그냥 엔진분들과 같이 즐긴다고 생각하면 재밌게 나온다고. 어떻게 보면 팬미팅은 진짜 저희를 저희만을 위한 무대잖아요. 그렇죠. 오시는 분들도 다 저희를 보러 오시는 거고 그래서 좀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신앙직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다른 아이돌 한 명이 보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 팬미팅은 진짜 저희만 보러 오는 거였어요. 엔진과 엔진분들이 그만큼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무대인 거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일기긴 하지만 어쨌든 엔진분들 이렇게 딱 하고 싶은 말 솔직히 저희도 처음이니까 굳을 수도 있잖아요. 이런 팬분들이 직접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약간 엔진분들도 긴장하고 굳어있으면 저희도 되게 처음이어서 당황할 수 있으니까 엔진분들도 긴장 플로우 오셨으면 맞아요. 저희도요. 처음이니까 진짜 긴장하시겠지? 아니겠죠. 우리보다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엔진분들은 우리 실물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시죠. 그니까. 아니요. 거의 없죠. 뭐 몇 명은 이제 보고 지나가시다고 그렇죠. 혹시 해요. 도시했을 수도 있을까. 대부분은 그런 실은 엔진분들도 있으셨으니까 만약에 방송국에서 아 맞다. 맞아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 거의 대부분의 엔진분들은 우리 초면이시니까 그만큼 긴장을 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놀기 위해서 마음 좀 넣고 놀기 위한 긴장 놀기 위한 그런 기대감만 났고 멋있습니다.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엔진분들이랑 저희랑 처음부터 같이 했잖아요. 데뷔 전부터 그렇고 그래서 뭔가 같이 긴장하고 뭔가 설렘이 되게 신경을 원래는 아일랜드 때부터 같이 무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해서 못해서 상황할 때 못 보이네. 진짜 이렇게 이것도 솔직히 운이 좋지. 그렇죠. 이렇게 된 것만으로 진짜 빨리 상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러게. 근데 이러면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게 이제 일상이니까. 원래 일상이었어야 됐었지. 그러니까. 음악방송 이런 데는 다 그냥. 그렇죠. 원래 다 더러워지니까. 막 출근기도. 아. 저번에 네이버나우 라디오 할 때 저희 큰 소망 2021년 소망을 한번 말해볼까요? 이렇게 MC분이 하셨었는데 그 선우 형이 아마 이렇게 말했던 걸로 저희 되게 큰 소망일 수 있는데 엔진분들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하셔서 바로 이러셨네. 네. 그게 약간 그 MC분이 어쩌다가 그 가수가 내가 지금 소망이 큰 소망이 팬분을 만나게 됐네. 이 말 들었을 때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. 이 분은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. 진짜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네. 맞아요. 더 많은 엔진분들과 더 재밌고 더 프리한 공간에서 그렇게 많게 같이 놀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감성에 젖어서 얘기하자면 진짜 그 일상의 소중함을 뭔가 잊으면 안 되는데 진짜로 되게 당연하다 느끼는 것도 갑자기 사라질 때 그죠? 그게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. 그때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죠. 그니까 오히려 더 팬미팅 때 정말 후회 없이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. 맞다. 뭔가 갑자기 진지해졌긴 한데 원래 일기가 좀 진지하긴 해. 맞아. 원래 일기 저 없는 거니까 하루에 내게 지금 원장 하나 찍었다.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아 냉장고에 딸기 딸기 딸기찜 딸기찜 재밌어. 일단은 되게 무대가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. 무대가 재밌고 아 나 너무 기대된다. 파워풀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. 저희는 즐기만 해서 할 거니까 같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각오하고 오세요. 전부 말하지 못하지만 전부 말하지 못하지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. 실물로 근데 딱 그 저희 엔진봉 들고 불빛이 처음에는 진짜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와 엔진봉 엔진봉 꼭 챙겨주세요. 아직 정신 명칭이 당연히 챙겨가지고 정신 명칭이 아주 엔진봉 아니에요? 우리가 만들고 싶다. 엔진봉 엔진봉 한라봉 무지개봉 그리고 이거 진짜 뜬 거 없는 건데 요즘 약간 저희랑 엔진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재밌는데 엔진분들끼리도 막 위버스에서 댓글로 그 뭐지? 시험 있는데 응원해주세요. 서로 막 응원해주시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. 마음이 따뜻해지네요. 맞아요. 역시 엔진분들 대박입니다. 엔진분들끼리도 커넥트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 나는 그런 자리를 원했어. 뭔가 팬미팅 같은 거 하면 이제 살짝 우리끼리 다 이제 놀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보시는 엔진분들끼리도 아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언젠까 파는가요? 아 우와 우와 그런 자리를 나는 원했지만 그래도 실기가 빨리 좋아져서 엔진분들끼리도 좀 더 가깝고 친근하고 그렇게 모임도 갖고 되게 재밌게 이렇게 떠들고 놀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각자의 삶을 응원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단결을 시키는 맞아요. 그치. 단합. 우리를 통해서 엔진분들끼리도 몸을 추셔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세상이 전 세계를 커넥하는 엔하이픈이 되는 거지. 너희 뭐 재밌는 얘기 없나? 재밌는 얘기요? 오랜만에 단체로 보였는데 일기를 약간 아닌데? 일기. 항상? 아 일기. 아 그리고 사실 일기 쓴 시점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니고 아직 그 우리에게는 떡볶이라는 하나의 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떡볶이 떡볶이로 저녁씩 잘 것 같다.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했지 이거를 보고 계시는 엔진분들 되게 떨리겠지? 약간 다음날 그건 한 3일? 이틀 남았으니까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. 와 진짜 약간 많이 기다려 드시겠다. 잠 못 자시는 거 아니에요? 정말? 계속 잠을 자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. 우리 못 잔 거야. 거기서 에너지를 파. 밥도 든든하게 먹고 오시고 에너지 만땅 채워가지고 그걸 다 소진할 때까지 진짜 근데 우리한테 할 말 아니야? 이런 거 우리도. 다 같이. 저희가 이런 거 했으니까 진짜 찢어놔야 돼. 진짜 찢읍시다. 찢는 거 밖에 안 나오네. 뭔가 재밌게 재밌을 거 같은데. 그러면 시작. 일단 오늘 일기 일기를 정리하자면 일단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딱 이 얘기가 맞는 거 같아요. 상황이 좋아져서 빨리 엔진분들 정말 모든 상황이 엔진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엔진분들이랑 빨리 재밌게 더욱 더 더욱 더 큰 규모로 놀고 싶다. 그럼 거기야? 이번 팬미팅이 대면으로 보는 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시작일까? 이게 시작일까? 이게 시작일까? 더욱 더 많은 대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깔끔하게. 근데 뭐 이건 아니다. 매웠을 때는 앞으로 더 상황도 좋아져서 맞아요. 잘 될 것 같아요. 좋아질 길 밖에 없다. 앞으로 에미팅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영생님 끝! 끝! 안녕. 좀 갔다 와서 인사 좀 있다가요. 아마 이틀 남았으니까 엄청 기다려주고 계시겠지? 시간 엄청 안 가시겠다. 맞아요. 아 그리고 옷을 샀다. 너무 그르래요. 그르르르르르르. 여기다 라면 국물 티면 안 될 것 같아. 검은색은 제이랑 똑같은 아 제이형이랑 똑같으네. 저와 똑같은 거 같아. 그치만 이게 좀 더 예쁘다. 아, 그거는 뭐.. 입은 문이에요? 이것도 저랑 같은 옷, 저는 이거 파란색 저 입은 같은 옷 되게 많아요 이거는 N.I.P. 로우 이거 다 똑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진짜 패밀리팀, 우리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화이팅해서 합시다 N.I.P 화이팅, 엔진 화이팅 Let's go Everyone 화이팅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